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전 인수위원회 위원장과의 약속을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10명에 달하는 안철수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대고 기용을 했으며 이준석 당대표가 추천한 인사들은 단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계파에 별로 연줄이 없지요. 정치적인 계파가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빚진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인간성이지요.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 시절에 선후배들 술값 내주는 걸로 정평이 나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주변 분들의 경조사를 반드시 챙겼다고 하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간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하며 따뜻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롤 모델이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국민들과 법에 충성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왜 작심을 하고 안철수 전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약속을 지켰으며 이준석의 사람들을 왜 한 사람도 기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이가 문제가 많죠. 성비위 의혹도 의혹이지만 중요한 건 이준석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를 어떻게 하든 제끼고 홍준표하고 같이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정치 거강권들과 정치를 함께해온 이준석 자 얼마 전에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 가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친서를 쏘달라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단번에 거절을 했죠.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준석 같은 자를 당대표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살 달래가면서 이준석을 그동안 얼마나 잘 활용했습니까? 이준석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계 대통령실 대고 기용 공동정부 의지 재확인 이준석 당대표 추천 인사 단 한 사람도 기용하지 않아 김경순 장지훈 등 안철수 측 인사 10여 명 대통령실 적재적서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사람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대고 기용함으로써 공동정부 의지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김경순 장지훈 등 국민의당 당직자를 비롯해 추천 인사로 구성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측 1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실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안철수 전 위원장의 정책을 담당했던 김경순 전 정책 네트워크 내일 수석 연구원은 대통령실 외교 안보 행정관 3급으로 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보라인의 장지훈 전 팀장은 춘추관 실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 밖의 인사, 기획, 노동, 총무 등 각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적재적서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 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의 약속을 지켰다. 초대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 측 인사들을 포함되지 않아 한때 팽당한 게 아니냐는 설도 있었다. 하지만 기우였다는 평가다. 직책의 경중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실 인선 약진으로 알 수 있듯이 윤석열 안철수 간 공동정부의 초속을 다지는 작업은 현재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공공기관장, 민관합동위원회 등에서도 안철수 전 위원장의 몫이 반영될 것으로 짐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도 인수위 구성에서 안철수 전 위원장 측 인사를 다수 인선한 바 있다. 이태규 위원, 김도식 전 서울 부시장, 신용현 전 위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유웅환 카이스트 박사, 신성환 홍익대 교수, 한국인 최초 우주인 후보였던 고산대표 등이다. 24명 인수위원 중 8명이 안철수 측 사람들이었다. 이 중 코로나 전문가 백경란 교수는 질병관리청 청장으로 임명됐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자리에 신성환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동정부 위지는 6.1 지방선거 전 이루어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합의문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안철수 전 위원장 추천으로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정점식 위원이 최고위원으로 홍경희 수석대변인과 김근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각각 당대변인과 홍보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주재우 전 국민정책연구원장과 유주상 전 사무부총장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공동정부 위지에 화답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 성공에 초속을 놓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압승을 거둔 성남 분당갑 출마 기간 경기와 인천 서울을 돌며 46번의 지원 유세에 힘썼다. 윤심과 안심 시너지를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 그러나 특이한 현상은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은 단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준석 당대표를 통해서도 인사를 추천받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당대표가 추천한 인사를 한 명도 기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어떻게 보는지 그 분명한 시각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불신을 이번에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리, 인간, 사람, 됨.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이준석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책에 멸공